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채보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주베룩 2탄으로 주베룩 부작용 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베룩 하면 피부의 탄력이나 모공 또 잔주름이 좋아지게 하는 요즘 가장 핫한 스킨부스터 시술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주베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베룩 부작용인 결절에 대해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베룩을 저희 병원에 들여오는데 2년 정도를 고민하고 지켜보다가 들여오게 된 이유도요 이 결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베룩이 출시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수많은 케이스 쓰이면서 결절의 빈도와 또 이제 결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베룩 출시 이후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업체를 통해서 결절 케이스에 대한 빈도 또 결절의 원인 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베룩의 결절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 그리고 두 번째 드물게 결절이 발생하더라도 제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애초에 결절이 생기지 않게 시술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주베룩을 저희 병원에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결절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베룩의 결절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 일단 이 주베룩 부작용인 결절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를 알려면 이 주베룩보다 훨씬 수년 전에 먼저 나왔던 스컬트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스컬트라 들어보셨을까요? 우리가 얼굴에 꺼진 부위를 채우기 위해서 필러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필러가 이제 약간 부자연스럽고 또 외부 물질이 피부 내에 남아있다는 부분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스컬트라가 나왔는데요 스컬트라는 이제 나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고 또 외부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콜라겐이 채워지기 때문에 스컬트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컬트라에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시술 후에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결절이 뭐냐면요 이 스컬트라가 콜라겐 생성을 골고루 잘 시켜주면 좋은데 특정 부위에서 이바등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동그란 덩어리가 생기는 건데요 어떻게 피부가 얇은 부위에 생기게 되면 결절이 비쳐 보이거나 만져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스컬트라로 인해서 생기는 결절은 제거가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제거하는 약물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절제한 다음에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컬트라는 피부가 얇은 부위는 시술하기가 좀 어려웠고 주로 피부가 두꺼운 볼 꺼짐 이런 부위에 주로 시술을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스컬트라의 PLA 콜라겐 생성 유도 물질 이 성분은 정말 매력적인 성분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스컬트라의 결절 부작용 단점을 보완한 주베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주베룩도 스컬트라와 마찬가지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PLA 성분이지만요 입자의 크기와 또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결절 생성을 최소화 시켰어요 어 성분은 같은데 입자 크기 모양만 달라졌다고 결절이 안 만들어진다?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결절이 언제 잘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을 알면 쉽습니다 자 우리 피부는요 피부 내로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면역 반응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면역 세포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유가종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결절이에요 자 그러면 면역 반응이 언제 강하게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온 입자의 크기가 크거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자 모양이 삐죽삐죽하게 생긴 게 들어오면 더 활발히 공격을 해요 자 반면에 외부 물질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모양이 구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을수록 공격을 덜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스컬트라와 주베룩에 대입을 해볼게요 스컬트라는요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모양이 삐죽삐죽하게 생겼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결절이 생기는 빈도가 높았어요 자 반면에 주베룩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더 작고요 그리고 입자 모양이 둥글둥글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결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겁니다 두 번째 주베룩은 결절이 생겨도 제거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이 주베룩도 스컬트라처럼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이지만 입자의 크기와 또 모양이 달라서 결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이 주베룩 시술 후에도 결절이 생기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스컬트라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베룩은 결절이 생겨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역시 이 주베룩 입자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스컬트라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입자 내부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는 점이 높아서 한 번 결절이 생기면 이것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반면에 이 주베룩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입자 내부가 포미하게 망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 내부가 단단하지 않고 그 안쪽 구조가 거품처럼 비어있는 구조다 보니까 혹시라도 결절이 만들어졌어도 이것을 물리적으로 깨서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고주파 레이저로 열을 가했을 때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베룩으로 결절이 생긴 경우에 고주파 레이저로 열을 주거나 또 마사지로 물리적인 압력을 주게 되면 거의 대부분 4에서 5일 이내로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주베룩 부작용인 결절이 생기는 빈도 그리고 결절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결절이 생기지 않도록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주베룩을 결절 가능성 없이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